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자, 한번 같이 투자집계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를,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왔고요. 개인이 코스피를 사면서 지수는 양쪽에 상승했지만 역시 오늘은 대형 산불 난 것은 코스닥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0011 보면 반등을 해줬지만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5일선 올라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쨌든 종목 굉장히 강하게 나갔고요. 자, 주도주를 모르면 또다시 헤맬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안타깝죠. 그렇죠? 자, 보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를 알려줬는데 주도주를 못 잡았어요. 오늘 한번 보시죠. 제가 보여줬는데 여러분은 사보지 못하고 쳐다만 보지 않았나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죠.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주 잡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서 그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잡고 부실 종목 추천받아서 수익 못나는 그런 억울한 행동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도주는 안 잡고 부실 종목만 매수해서 지금 끌탕하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보유하고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못 사고 있어서 시도가 오늘도 신고가 행지를 간 종목이 수두룩해요. 제가 자식한테 물려줄 좋은 종목도 역시 코엔텍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얘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오늘 좀 종목들이 무진장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얘만 그런 거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알려줬던 LB 세미콘은 어떻게 됐나요? 방탄소년 관계없이 실적이 너무 좋아서 매수해야 된다.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가버렸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잡지 못하면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단지 트럼프 정부가 조금 유화 제스처를 취했고 오늘 또 반발심을 가진 시진핑이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길들이기 하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어쨌든 이제 얻어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또 강한 상승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갖고 와서 힘들어하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많이 나면요. 100% 수익이 나면 다 이경났다고 자르고요. 또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두려움 때문에 그걸 사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백% 수익은 없습니다. 자, 코엔텍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400%가 넘었는데요. 이게 지금 400%가 뭐지?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400% 넘은 게 또 많죠. 다나와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나요? 400%를요? 지금 이게 여기서 처음 추천한 건데요. 얼마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아이고, 무섭죠? 무섭습니다. 못 쌉니다. 거의요. 처음 추천한 건데 지금 얼마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네. 387%, 412%인가 났던데 보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자,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이 또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이런 것을 가져가지 못하면 좋은 종목, 지금 급등 나가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전문가님, 전문가님, 오늘 우리 종목들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불 나죠. 그랬더니 기관 외국인이 사주면 불 납니다. 개인들이 사면 불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건가요? 자, 제가 끊임없이 보였 화이비 종목들이 오늘 화이비지 장비주들이 전부 신고가 인전에 갔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좋은 종목을 사지 못해서, 실적 좋은 종목을 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소화실도 벌어지는 게 너무나 많죠. 자, 지금은 종목들이 어떤 게 하나만 나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가고, 안 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펀드매물이 지난번에 금융투자를 보면 투자직기에서 보면 2조 원대가 넘는 엄청난 펀드매물을 쏟아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금융투자를 보면 펀드매물을, 거의 거래소를 보면 지금 거의 이게 몇 주예요? 지금 1주, 그다음에 2주, 3주 이상 쏟아붓는 이런 일을 벌였죠. 지수를 급등하게, 급등하게, 급락하게 만든 원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기관이 누구냐 하면 금융투자입니다. 그것은 개인 투자직, 그만큼 펀드매물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전부 매도하면서 지수를 급락시켰지만 종목은 여기저기서 급등 상한가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신고가 행진을 가는 종목이 수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종목 골내기 힘들고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자, 종목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몇 개. 제가 뭐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당장 다 나와도 신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300%가 아닙니다. 지금 검청나게 나가서 400% 가까이 나갔고요. 처음 사준 것하고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계속 추매만 했습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주도주로 가는 보면 에이스테크. 사는 방법을 모르면 신고가죠. 서진 시스템. 이건 다 무슨 일인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윈스,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RFHIC.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쳐다만 보고 아직도 눈치만 보다가 하나도 사보지 못하고 전문가님, 조금 무섭습니다. 너무 100% 올라간 건 무서워서 떨어질까 봐 겁나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좋은 기업이다. 사세요. 그랬더니 엘비세미콘을 샀더니 오늘 상 나가서 전문가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큰 바닥 종목만 산다고 세상에 바닥 종목 샀더니 다 땅골로 내려가서 지하 3층 내려가서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우량한 종목이라고 한국전력 사서 부실 종목. 그죠? 한국전력 실적. 이번에도 실적이 뭐예요? 마이너스 6,400억입니다. 여기다 사서 그냥 붙들고 우량주라고 붙들고서 뭐죠? 수익 하나도 못 내고 쩔쩔쩔쩔 매고 신저가 깨고 하는데 좋은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를 깨고 가는 종목을 안 사고 신저가를 깨는 종목 죽어라 붙들고요. 수익 못 내고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추천해 준 좋은 종목이라고 다 우량주라고 사들고 있어서요. 전부 수익 못 내고 그냥 쩔쩔 매고 지금 수십 프로. 그죠? 수십 프로 마이너스에. 그죠?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돈 안 됩니다. 가는 종목만 쳐다보기만 있고요. 못 가는 종목은 우량주라고 붙들고 지금 그죠?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매도했다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한국전력은 지금 살 단계가 아니다.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선은 안 된다고 신신당보했는데도 기관 외국인 다 도망가는데 개인들만 사고 앉아 있어요. 그죠? 봐보세요 한 번. 개인들만 죽어라 산 거예요. 그럼 전문가도 또 우량주라고 또 죽어라 사주죠. 돈도 안 돼요. 이게 이 한국전력을 이때 한 번 100% 이상 주고 그 이후로 10년, 20년 동안 얘가 수익을 그렇게 줬냐 이거죠. 농심하고 비슷한 종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한 번만 해봐도 되는데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죠? 수십 년을 내가 들고 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돈을 벌어줬습니까? 그죠? 돈을 별로 못 벌어줬습니다. 수십 년을 들고 오는 종목 가구 같이 내가 어떻게 나갈 때 돈을 못 벌었습니다. 농심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100% 벌어준 것 외에는 별로 수십 년을 갖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줬는지 아니면 덜 벌어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이 백테스트만 가도 그 방법을 아는데 안 해본다는 거죠. 그냥 추천주라고 사서 죽어라 우량주라고 붙들고 있다 보니까 종목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실적이 부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적자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전력에 목매 있어요. 우량주라고. 우량주라고 목매 있으면 결국은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역시 수익을 못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우량주라고 붙들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테스트해봐야 얘 돈 버는 거 있냐는 거죠. 이때 맛있는 100% 수익, 54만 원까지 수익 주고는요. 얘가 15년 동안 주가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주라는 함정에 걸려들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주 함정이라는 거예요. 가치주 함정에서는 15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헤매고 지금 주도주가 가고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 장비주가 5G 장비주가 주도주로 간다 간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못 사보고 여기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어서요. 우량주 가치주라고 붙들고서 그냥 수익 못 메고 쩔쩔쩔쩔 메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기업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때 잠깐 100% 올라간 것 외에는 농심이 지금 15년 동안 수익이 낮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낮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웅진코에 또 매발려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웅진코에 우량주라고요. 이거 사가지고요. 이건 우량주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웅진코에이. 몇 년 동안 얘가 매물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5년 동안 6년 동안 그냥 매물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쩔쩔 메고 있는데 이건 우량주라고 죽어라 사가지고 있죠.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럼 거의 수익 또 못 나는 거죠. 자 저점 깨고 내라고 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자 이 박스를 넘어갈 때 얘하고 똑같은 종목이 또 뭐냐면 2년 동안 못 가는 종목이 또 누가 하냐면 대상입니다. 대상이 한 번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지만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2년 3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박스 꺼내서 헤매고 있는데 이거 사면 가치주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랬었죠. 2년 동안 가보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저 주도주가 갈 때 주도주는 하나도 못 사고 그저 우량주 함정에 걸려들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거다가 또 부실 종목 사가지고요. 깡통으로 가는 종목도 또 감자당하는 종목도 엄청나게 사들고 옵니다. 급등 나간다고 거의 다 뭐죠? 한번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에스맥이라든지 그죠? 이 상아가 먹기 위해서 그죠? 이거 상아가 먹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죽어라 사고 있죠. 바닥이라고 사가지고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또 뭐 뭐죠? 인터엠 이런 것들 급등 나가려고 이런 거 사서 들고서 그죠? 이거 먹으려고 들고서 그냥 죽어라 그냥 2년 3년 동안 그냥 죽어라 헤매고 앉아있고요. 그죠? 또 뭐죠? KR 모터스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감자당하지 않나 그죠? 감자당하지 않나 차트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그죠? 그죠? 마이너스 70%까지 감자해 감자까지 했으니까 깡통이지 뭐예요. 여러분이 종목을 매수할 줄 모르면 심각한 위험에 간다는 거죠. 다 이것들을 우리 유료원들이 다 매수해서 들고 오는 종목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주도주로 간다고 끊임없이 해서 제가 우리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유 파트넌 사가지고 지금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많이 샀습니다. 올라갈 때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했더니 지금 수익이 이 한 종목에서 벌써 2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건 안 사보고 그죠? 지금 뭐죠? 얼마나 좋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 이거 부실 종목 사놓고 안타까운 일만 벌이고 있어요. 뭔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수익은 안 나고 바닥으로 뒤로 가고 있는 종목은 주거로 샀다가 뭐죠? 부실 종목 사놓고 그것이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어서 그 상한가 하나 벌어보고요. 진짜 상한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이 갔을 때 상한가가 얼마나 왜 상한가가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방탄소년 때문에 간 거고요. 이거는 실적 개선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이 솔루션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수익이 지금 얼마지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나죠? 그렇죠? 이렇게 얘만 그러냐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여러분이 이렇게 추천하면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마케팅 에코 마케팅이 이렇게 나가는데 살 수 있나요? 못 산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신고가 행진화되 지금 이게 몇 프로? 100%만 나가도 쩔어가지고 잘라버리는데 더군다나 이거 200%가 넘게 나가는데 이걸 살 수 있고 있다? 1000%가 나가는 종목을 추천한다. 500%가 나는 종목을 추천한다. 과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냐. 173% 날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 다음에 정별로 갔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까 지금 얼마요? 최소한 지금 뭐요? 230%가 났습니다. 그런데 100%만 나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익은 못 나고 또 바닥 사라갔다가 바닥에 물려서 땅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종목으로 붙들고 그죠? 우량한 종목이라고 한국전력 사놓고 쩔쩔쩔쩔 매는 거죠. 이렇게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고 잘랐으니까 더 이상 또 두려우니까 추가 매수하라고 그러면 살 수 있나요?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가 쉽지만 신규로 매수들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더 안 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하는 거 내일 무료방송 때문에 제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수익 나는 방법을 모른다면 떨어지면 자꾸만 사요. 본전을 찾을 심리로 떨어지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죠? 주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갈 때 누가 사는가요? 기관 외국인은 계속 사주지만 개인들은 떨어지면 어디요? 도망가고 올라가면 아니 올라가면 도망가고 떨어지면 더 사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기관한테 밥이 되는 거고 외인한테 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 95%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들 리딩을 이걸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죠? 가격이 비싸면 두려워서 못 사니까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실 종목 바닥에서 싸다고 그거 샀다가 상한가 먹겠다고 샀다가 더 땅굴로 내려가니까 더 큰 손실을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다 감자의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까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다. 장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은 수익 못 냅니다. 그것을 그것을 알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만 전문가님 잡았는데 잘랐어요. 그걸 못 참았어요.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어이 솔루션이 여기서 잘 잡았는데 템플턴 전문가가 얘기해서 잡았는데 이게 빨리 안 간다고 잘랐더니 세상이 안 간다고 잘랐더니 확 나가면서 수십 프로 나니까 자기 자신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이 오늘 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참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 수익 난 건 둘째치고 화가 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훈련이 아니면 여러분이 못 가져가고 혼자는 또다시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또 쳐다보고 보고 있다가 수익 나는 거는 큰 수익 나는 거는 하나도 못 잡아보고 그저 부실종목만 바닥에서 싼 종목이라고 그냥 사가지고 아파하는 것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아쉽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주도주가 간다고 그런데도 주도주를 못 사본다면 여러분은 수익 내기 정말 아무리 시장이 상승해도 수익 내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선택도 뭐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종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도주 먹는 방법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대시세를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경 났다고 잘라갖고는 대시세를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 뭐 천 프로를 내준다 뭐 그런데 천 프로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천 프로 가지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백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천 프로 가다가 추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못 들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 프로를 간다고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그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어떤 실적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걸 여러분이 갔을 때 천 프로를 내는 겁니다. 제가 사막 콘덴서를 믿지를 않더라고요. 사막 콘덴서를 1650%를 냈죠. 이렇게까지 들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000%의 계좌를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럼 개인 투자가 이렇게 혼자 이걸 1650%까지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같이 했을 때 여러분의 배심과 그 다음에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서 갔을 때 가능하지 혼자 글쎄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정석으로 가는 길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역배열을 샀으니 어쩌니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몇 프로 나누나 한번 볼까요?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도 수익이 얼마냐면 998%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영원히 잔챙이만 먹다 끝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 사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또 제 강의가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제가 주도주로 끊임없이 보여준 종목을 여러분이 샀다면 오늘 대박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못 샀다면 아직도 지금 투자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마인드를 바꾸시고 올바른 종목을 정석으로 가는 종목을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로 큰 수익을 또 놓치는 겁니다. 주도주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도주를 추천할 수 없다면 역시 전문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도주 가는 것을 알고 추천해서 이걸 1660% 1650% 또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먹었어도 무려 얼마 980%를 998% 1000%로 먹을 수 있었죠. 이 방법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템플턴이 아니더라도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정석으로 가는 길 가치투자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전문가한테 가서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실 종목을 추천하거나 부실 종목을 그저 1000% 간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발로 차버리고 올바른 종목으로 갈 수 있는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야 훌륭한 투자가 됩니다. 필라코리아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사인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무료방송 준비 관계로 조금 짧게 갔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투자 마인드를 가져가셔서 모두가 행복한 투자하고 수익 나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진심으로 저는 기원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